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영입니다. 오늘은 아시겠지만 콘서트가 끝난 날이에요. 지금 목소리가 다 쉬어있는데 여러분한테 미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사실 머리 자른 상태에서 메세지 남길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 또 많은 멜로디가 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슈퍼 아이돌 셀럽 이민혁의 모습으로 여러가지 인사를 드립니다. 네 저도 이제 팀에서 세 번째로 입대를 하게 됐는데 거의 확신을 해요. 저는 지금 아마 잘 적응을 해서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.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. 제가 여러분한테 남긴 미래에서 온 편지 있잖아요. 그 편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를 기다리시면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을까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 보면서 기다리면 더 안 갈 수도 있어요.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내 할 일 하면서 내 생활에 열심히 몸이 집중해서 살다 오면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. 저는 정말 공간을 씩씩하게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도 씩씩하게 늘 지금처럼 한하게 웃어주세요. 다시 돌아왔을 때 더 많이 행복한 시간 가십시다. 멜로디 오늘도 고마워요. 그리고 오늘도 사랑해 멜로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